20번 이요 2점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의 서로 다른 2점 pq에서 1.5에서 선분 pf와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h랑 i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수선을 내렸다 그러면 일단 타원이니까 선을 마저 이렇게 이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선을 이렇게 이어 보자 그런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건 이걸 찾기가 좀 어렵긴 한데 f f 프라임에서 5까지 이렇게 큰 하나의 선분이라고 한다면 얘는 얘를 2등분 하는 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2등분 하고 있는 거잖아 또 얘도 큰 이런 삼각형의 빗변 요 큰 삼각형의 빗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는 지금 이 각도가 같고 이렇게 작은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은 닮은 꼴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왜냐하면 요변의 길이가 1대 2, 1대 2 이 각도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얘는 서로 평행한다 그죠 그러면 얘는 직각 삼각형이 하나 나오네요 또 얘도 같은 방식으로 해보면 얘가 1대 2가 되는 삼각형의 모양이 나온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얘도 직각 삼각형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됐죠 그럼 이렇게 똑같이 직각 삼각형이 나온다 라고 하면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결국 같은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각도가 같기가 힘들잖아 이건 원이 아니기 때문에 원에서는 이게 다 직각이지만 타원에선 직각이 되는게 두개밖에 안나와 각이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요렇게 직각 요렇게 직각 그러므로 PQ는 서로 얘가 만약에 A,B라고 한다면 얘는 A,B라고 할 수 있겠다 이해됐어요 좀 지저분했으니까 살짝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서로 닮은꼴이다 그러면 지금 넓이를 생각했을 때 어 닮은꼴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수직 직각으로 만들 수 있구요 그럼 얘는 이렇게 나눠서 작은 삼각형 4조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여기도 이렇게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도 작은 삼각형 4조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얘는 서로 같은 거잖아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 작은 삼각형 하나에 이게 OH의 길이와 똑같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OI의 길이와 똑같다 그래서 뭐만인지 이해 돼요? 이렇게 해서 얘의 높이가 OH 얘의 밑변이 OI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OH랑 OI랑 곱해서 10이잖아 얘랑 얘랑 곱해서 10이죠 삼각형의 넓이는 O가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그래서 전체 넓이는 이걸 구할 필요는 없나? 그래서 아무튼 이 OFP의 넓이는 10 얘도 10 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걸 구해서 어따 쓰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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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글에서 어따 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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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건 기울여 게 보였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그래서 OH 곱하기 OI를 10이라고 한다면 얘를 A, 얘를 B라고 해보자 그럼 A 곱하기 B는 10이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장축의 길이는 F, P, P, F의 길이죠 이 전체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얘는 높이에 해당되는 이게 A고 A, B, B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래서 2A 플러스 2B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게 L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A 플러스 B는 어떻게 보지? 즉각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5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 빗변이 5니까 이 빗변이 5다 그러니까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는 5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러면 A 곱하기 B가 10이었지 그러니까 얘가 10이니까 마이너스 20 B의 제곱은 25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은 45 45가 나오네요 그럼 얘는 A 플러스 B는 95, 45니까 3루트 5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2AB를 구하니까 얘는 6루트 5라는 길이가 나오네요 그쵸? 음... L의 제곱이니까요 36 곱하기 5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5, 35, 5, 6, 30, 180 이런 값이 나오네 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그 도형이 같다 라고 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한데 도형을 찾아내는 게 살짝 안 보이죠 도형이 맞네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이렇게 도형을 잘라 생각하는 게 좀 어렵긴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서 초점의 중심이 초점의 중간점이다 그래서 도형을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좀 쉽게 풀 수 있어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